안녕하세요. 여서신의다혁입니다. 제가 적심을 해줘서 다 말려놨던 아이들을 합식해줬던 아이들 염좌입니다. 오랜만에 소식을 한번 전해드리려고 영상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4월 14일에 이 아이들을 제가 키우고 있는 염좌에서 다 잘라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줄기를 잘 말렸다가 지금 합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적심을 한 지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아이들인데요. 염좌는 워낙 품종이 굉장히 물마름에도 강하고 뿌리내림도 잘 되고 굉장히 무난하게 잘 키울 수 있는 품종, 정말 부담없이 키울 수 있는 품종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렇게 합식을 하고 이 아이들을 쭉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요. 새순이 지금 엄청 도단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줄 때보다 굉장히 많은 새순이 올라왔습니다. 보통 이제 합식을 하거나 뿌리가 내렸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합식을 하고 나서 분갈이를 하고 나서나 혹은 이제 새로 뿌리를 내릴 때 맨 밑으로 하엽이 어느 정도 지는 것을 보고 아 이제 뿌리가 내렸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염좌는 워낙 하엽을 많이 만들면서 성장을 하는 아이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새순이 도단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 아이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성장을 하고 있구나 자리를 잘 잡았구나라는 걸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지금 자리를 굉장히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예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아이들을 합식을 해봤고 또 뭐 보내보기도 했었고 다양한 합식을 이제 도전을 해봤었는데 그 염좌는 보통 그냥 나무처럼 계속해서 오랫동안 키운다는 생각만 하지 이렇게 적심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예쁘게 합식을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많이 못해봤었는데 어느 날 문득 이 아이들 다 잘라서 풍성하게 키워보고 또 잘라준 아이들을 이렇게 합식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뜸 가지고 있는 다육이들을 다 이렇게 잘라줬던 아이인데 해주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염좌를 이렇게 합식을 해놓으니까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염좌는 하영 다육이지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까지 정말 왕성하게 성장을 하는 아이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좀 입장이 얇고 여리여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한여름과 한겨울에는 조금은 조심해줘야 될 또 품종 중에 하나 있지요. 냉해를 입었다고 하면 이 염좌가 빠지지 않지요. 네, 냉해를 입혀서 이 염좌와 빠이빠이를 해보신 경험들이 다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 한여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정말 날씨가 더워지면 살짝 반그늘에다가 놔줘야 될 아이가 또 이 염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묻어나게 잘 크는 품종이기도 하지만 한여름과 한겨울에는 꼭 신경 써줘야 될 아이가 또 염좌이기도 하고요. 워낙 목대를 잘 만들고 분재처럼 성장을 해주는 아이여서 키우는데 정말 보람을 느끼는 품종 중에 하나가 또 이 염좌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 염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물이 부족해도 정말 잘 견딘다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물을 너무 적게 주면 깍지벌레가 오기가 굉장히 또 쉬운 품종이에요. 깍지벌레 한 번쯤 좀 생겨보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너무 물을 많이 안 주면서 키워도 깍지벌레가 생기고요. 네, 특히 깍지벌레는 건조할 때 많이 생기고 통풍이 좀 잘 안 될 때 깍지벌레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한 번 이제 너무 많이 퍼지면 쉽게 잡히지 않는 게 또 깍지벌레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하형 다육입니다. 2주에 한 번 정도 물을 아주 흠뻑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장마철이 되면 물관리는 필수이니까 잠시 물을 주시는 걸 좀 중단을 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이 이제 적심하고 나서 이렇게 합식을 하고 아주 잘 자라는 모습인데 얼마나 자리를 잘 잡았는지 오늘 제가 하나 정도는 뿌리를 한 번 보려고 하거든요. 이 맨 앞에 있는 아이를 다시 심어주기가 좋기 때문에 네, 하나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쪽이긴 하지만 뿌리가 아주아주 잘 나왔네요. 제가 지금 이 아이들을 합식해 준 지는 이제 한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굉장히 성장 속도가 아주아주 좋은 품종이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뿌리가 아주아주 잘 나와서 성장을 하고 있네요. 이 지금 한 아이만 뽑아봤는데 나머지 아이들도 얼굴 모습을 보니까 뿌리 아주 잘 내리고 성장을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하나의 개체로 관리해주면서 자, 이 아이는 자리를 다시 이제 잡아주고요. 저처럼 합식을 하고 나서 뿌리가 잘 내렸는지 확인을 한다고 뽑아보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한 번 이제 뽑아본 거고요. 한창 이렇게 아주 가느다란 새뿌리가 나올 때 아이들을 뽑아보거나 건들면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다시 죽을 수가 있고요. 이미 뿌리가 살짝 이제 그 부분에 이제 박혀 있는데 뽑았다가 다시 심어주면 다시 또 힘을 써서 뿌리를 박아야 되기 때문에 자칫 한 번 확인해 본 아이들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네, 저는 보여드리려고 뽑아본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적심을 해서 삽목을 한꺼번에 해준 이 염좌 아가들 소식을 좀 전해봤습니다. 너무 싱그럽게 자리 잘 잡고 너무 예쁘게 크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도 또 중간에 소식을 한 번 좀 전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또 더 잘 클지 너무너무 또 기대가 되는 아이네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큰 염좌를 키우고 계신다면 이렇게 잘라서 한 번 이렇게 합식에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염좌 꽃을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적심을 해서 심어주거나 또 적심을 했던 염좌들은 꽃이 잘 안 핀다고 해요. 그래서 집에 오랫동안 키우고 있는 이 염좌가 있어서 또 꽃을 보는 목적으로도 키우시고 있다면 저처럼 이렇게 적심을 하지는 마시고 오랫동안 또 잘 자라야 꽃이 핀다고 하니까 꽃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적심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예쁜 염좌와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